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 살랑한 봄바람처럼 다가온 설레는 변화가 포착됐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오 녀석들 서로의 거리를 스스로 좁히기 시작한 것 오는 눈빛부터가 한결 부드럽더니 잠시 후 오이구 아 같이 있어 백허구에 주려고 같이 싸우는데 여긴 하죠 이제 자기네들끼리 의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떨리는 첫 순간 원숭이와 개 견언지간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까닭이 뭘까 어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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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가족이니까요 정답 맞혔죠 선물 선물 뭐 뭐 선물 뭐예요 선물 선물 지금은 이제 가족 같으니까 이쁘잖아요 하는 짓이 그래도 원래 애들이 다 사고 치면서 크니까 가족이라는 게 어찌 뭐 항상 좋을 수 있을까요 싸우고 화해하며 추억을 쌓아가는 이 가족의 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 그리고 견언지간이라는 말은 원숭이와 개는 가족이다 이런 말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남들은 자나깨나 비싼 난방비 걱정에 바쁜 이 와중에 상상도 못할 일로 소옥병을 앓고 있다는 집을 찾았는데 매일 저녁에 어떤 녀석이 7시만 되면 우리 집에 찾아오고 있거든요 지가 소리를 냈던가 아니면은 그 요구르 통을 퉁퉁퉁퉁 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현관 쪽으로 들어와요 아 현관 쪽으로? 벌써 한 달째 매일 같은 시간 남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떼를 쓴다는 요상한 손님 자 대체 누가 온다는 건지 일단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아직까진 그저 조용하기만 한 집안 별다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음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저녁 7시 그런데 이때 아무도 없는 빈복도에 어라? 웬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? 익숙하게 문 앞에 자리를 떡하니 잡더니 호호 마치 제 집이라도 되는 양 목총을 높여 문을 열어달라 보채는 녀석 그러다 문이 열리기 무섭게 들어와 다짜고짜 차려진 밥상에 손을 대는데 어이구 무슨 걸식이라도 들렸나 아주 먹느라 정신이 없다 가만 가만 너 뭐야 이게 어디서 뺏어 먹으려고 저리 안 가 뭐야 먹는 듯 이상하게 어머 인사는커녕 오자마자 밖으로부터 뚝딱 비오낸 녀석 그러다 배가 부른지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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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자리를 깔고 눕는데 아니 너 대체 정체가 뭐냐 엄마는 오자마자 밥부터 줘요 배가 고플까봐 그러면 밥 먹이고 나면 자요 문제를 실컷 돌아다녀는 듯이 아니 주인도 아니요 이 집에 이렇다 할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 먹을 거 없어 봐봐 나와 이렇게 매일 남의 집에 찾아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고양이 나비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눈치 한 번 안 보는 녀석의 뻔뻔한 성격이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먹을 걸 달라며 온 집안을 헤집어놓더니 어허허허허허 아이고 급격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난동을 부리는 녀석 결국 안 돼 참다 못한 아주머니 녀석을 불러세워 따끔하게 혼을 내는데 하지마 내려 오오 도려 불만이라는 듯 빅딱한 표정 그러다 어어 쟤 분에 못 이겨 이를 치는데 야 너 아주 매를 번다 매를 벌어 그런데 고개를 안 돌려요 먹을 걸 달라 또 못 준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신경전에 상처가 말할 날이 없다는 아주머니 가만히 있다가도 기분 안 좋으면 갑자기 그렇게 댐벼요. 먹을 걸 덜 줘서 그런가. 결국 녀석이 성화에 또 한 번의 간식이 대령되고 마는데. 얻어먹는 주제에 이근을 얻으리라. 늘 아주 비싼 통조림만 밝힌다는 녀석. 어허, 아주 그릇을 뚫을 기세다. 분명 누가 초대한 것도 반기는 것도 아닌데. 눈치도 없이 찾아와서 뒹굴고 먹고 저렇게 자고. 그러다 눈 뜨면 또 먹고. 날이 갈수록 느는 건 뱃살이요. 줄어드는 건 염치뿐이니. 이 뻔뻔한 녀석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. 어떻게 해.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보내고.